아,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자도 자도 졸리네 요즘 달고나 커피가 유행인데 한번 만들어볼까? 400번 저어서? 우와 커피가 오, 여기 있다 이거면 되겠지? 달고나 커피이랑 이거 커피야? 커피 먹으면 안 되잖아 학생이 커피 먹으면 안 되는데 어른들만 먹는 건데 어른들만 꼭 먹어야 되는 법은 아니야 먹어도 되긴 해 잠 못 잔데 잠 못 자는 사람이 있고 잘 자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사람 따라 달라 그래? 그리고 이거 냄새 맡아봐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더위산약 맛 같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요즘 달고나 커피 안 만들어 먹으면 아싸야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려면 달고나 커피 만들어 먹어야 돼 이거 만들어 먹으면 인싸야? 응, 인싸 여기다가 커피 1대 1대 1이야 커피 1 더 넣어야 되나? 커피 1 설탕 1 넣고 제가 끓는 물 좀 줘봐 이거 엄청 많이 적어줘야 돼? 몇 번? 한 천번? 천번? 한 사백 번? 400번? 그러면 이거 혼자 다 졌는 거 그렇게 힘드니까 가위바위보아서 진 사람이 이거 100번씩 졌기로 하자 알겠어 안 내면 진 잠깐만 오, 나도 으 어, 너 뭐 나왔어? 나? 나 가위 어, 표정 보니까 주먹 나왔는데 아니거든 누나는 뭐 나왔어? 누나는 포자기 머리쓰지 마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올리기 있냐? 열심히 저어줍니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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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올리지 마라 약올리지 98 99 100 100번 저어도 전혀 효과가 없네 빨리 갈봐 오케이 뭐 나왔어? 아 그런거 물어보지 말라고 알겠어 알겠어 나는 뭐 저도 상관없어 한번 저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그래 이번엔 저어주게 해주지 앞으로 계속 저을테니까 팔 운동 충분히 해놔 이번에도 너가 질거 같은데 안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약올리지 마라 왜 떨어졌어 하하하하 진짜 찐으로 웃기다 솔직히 약올리지 말라고 셋 넷 다섯 계속 적게 해주실거라면서요 진짜 옆에서 약올리지 말랬다 아우 달고나 커피 만드는게 그렇게 재밌다 그러는데 나는 그 재미를 느껴보지 못하네 아 이거는 젖는거 보다 옆에서 약올리는게 더 싫어 알겠어 안약올릴게 아 짜증나 98 99 100 아 이거 너무 오래걸린다 그냥 돌아가면서 100번씩 적기로 하자 그래 아우 달아파 하나 둘 셋 넷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야아 은유 야곱 여름 으아하핳 은유 엠 으아하하 흐아하 으으아 거의 다 되간다 오 조금씩 되간다 혜 오오오 오 брат 외에 와 이뻐 오 오오오 folks 완성 5mide 완전 맛있겠다 신난다 5mide 오와 어떤맛일까 요오오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요즘 제일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 커피? 커피를 먹으면 어떡해 누나가 먼저 이거 만들어 먹자 그랬어 아 일련보 한참 클 때 커피 먹으면 안 돼 카페인 들어서 키 안 커 이게 요새 유행이어가지고 너네 잠도 잘 못 자 아 언니만 먹어보려 그랬는데 에휴 너네 먹을 수 있는 거 맛있게 하는 거 있더만 코코아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걸로 만들어 먹자 이거는 저기에 두고 이거는 엄마가 먹을게 너희는 제티로 만들어 코코아 너네 초코우유 좋아하잖아 어휴 아 열심히 만들었는데 맞아 우리가 열심히 수저로 저은 건데 응? 이걸 수저로 다 했어? 아이고 여기 이거 있는데 아 뭐야 여기 완전 다 있었네 힘들게 안 해도 됐네 응 엄마가 해줄게 제티는 이만큼 넣고 설탕은 이만큼만 넣자 응? 어 근데 이거 1대1대1 비율이어야 되는데 다 똑같은 비율이어야 돼 맞아 단 게 맛있는데 제티 안에 이미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괜찮아 응 응 물 대신 휘핑크림을 넣어야 된다더라 그리고 Homecoming 나도 해볼래 그래 비키가 해봐 오오오오 그 담에 넣어 그래 자 너 해봐 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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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편해 아까에 비하면 더 빨리 되는 것 같아 으으으으 95-95 야 이거 진짜 완전 잘됐어 우와 완전 제티 달고나 우와 신기하다 맛있겠다 이제 우유에 넣어봐야겠다 틱톡 바리스타 틱톡 이거 하트 엄청 많이 받겠다 비주얼 장난 아니야 이제 먹어 봐봐 우와 맛있겠다 우와 엄청 맛있어 엄청 진한 초코우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야 초코애몽 같아 맞아 초코애몽 내 최애 초코우유인데 아 잠 안 온다 아 괴로워 잠이 안 와 네네 아하 아이 그럼요 아이 별 문제는 없어요 네? 그게 27일인가 26일인가 그럴 텐데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확인해 줄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잘 저어서 잘 저어서 우와 우와 꿀맛이야 뭐하냐? 이거 달고나 커피 아니야? 엄마한테 다 열린다 엄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거 되게 맛있다 봐 easek 간은 잠이 안 오잖아 까 이거 ividade 발랜드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